기존 V공식은 완전히 깨졌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흐름은 나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 노력하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 따라 대한민국 검국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한 V공식, 노후의 공식, 은퇴의 공식이 있다.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10에서 20년간 돈을 모으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만한 수준이 된다. 이후 갭투자로 아파트를 두세 채 더 장만한다. 다시 10년이 흐른다. 아파트값이 폭등한다. 아파트들을 팔아서 꼬마 빌딩을 구입한다. 이후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나름 풍족하게 보낸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역시 끝났다. 더는 건물주가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있다. 이쑤시개조차 스마트폰으로 사는 시대에 상점에 갈 일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투자가 절실한 시대이다. 아무리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이라도 건물주 스스로가 건물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면 건물이 노후를 보장해주기는 커녕 월세보다 세금과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최악의 상황. 여기에 더해 건물이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209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프레카리아트 난민 수준의 사회, 경제적 삶을 사는 계급으로 추락할 거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에는 바로 이 프레카리아트가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하다와 노동자를 뜻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노후, 즉 은퇴 이후와 관련된 개념이며, 이 은퇴는 인공지능에 의한 강제 은퇴, 실직을 의미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실업자가 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민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좌절된 미래, 재핀 미래다.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수도 남은 생을 부유하게 살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삶을 택하겠는가? 이지성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지성 작가님이 쓰신 인공지능 시대, 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미래의 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지성 작가님이 2년 만에 쓰신 신간인데요. 이지성 작가님은 꿈꾸는 다락방, 에이트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이십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새로운 부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파트 2, 30년을 버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버핏에게 배우는 우량주식 장기 투자법. 파트 3은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겪어본 적도 없고 떠올려본 적도 없는 미래. 그 다음에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렇게 1부에서 볼 거고요. 2부에서는 우량주식 장기 복리 투자의 기적. 모두가 버릴 때야말로 사랑할 때. 이렇게 읽어볼 거고요. 파트 3에서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인공지능의 두뇌,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목하라. 그리고 이제 세상 모든 정보와 돈은 클라우드로 모인다. 이렇게 3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 6장부터는 각 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기업을 간단히 명칭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파트 1, 새로운 부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겪어본 적도 없고 떠올려본 적도 없는 미래.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목격했다. 무엇을 목격했는가? 바로 전통산업의 위기와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여겼던 것들이 폭락이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가 부동산 공실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미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의 명품숍이 들어선 맨허튼 5번가는 미국 최고의 핵심 부동산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이곳 역시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으로 상가 부동산이 몰락하고 있다. 이전에는 삶의 부수적인 행위였던 활동들이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IT 등이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결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IT 기업의 주가와 수익이 폭등했다. 반면 전통산업은 급속도로 수익이 떨어지거나 파산하고 있다. 이것이 그저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전통산업의 몰락은 미국에서 대량 해고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일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고와 파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당신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을 짧게는 3에서 5년, 길게는 7에서 8년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끝나고 7에서 8년이 지나면 이 시대의 생활양식, 이 시대의 가치관, 철학, 그리고 현재의 생활습관과 문화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거나 변할 것이다. 대신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인간의 가치관과 사회구조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놓여있다. 바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다. 최근 시작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경제 흐름이 생길 것이다. 사실 이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을 넘어섰다. 한 국가, 그것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보다 애플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의 력은 명백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한국 역시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뒤처지면 미래는 당연히 어두워진다. 새로운 부위 흐름에 올라타라. 유대인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한다. 그래야만 정말 좋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국민연금이 발표한 은퇴 후 1인 월 적정 생활비는 154만원이다. 1인 기준으로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5억 5,400만원이 필요하다. 부부는 얼마가 필요할까? 11억 8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있다. 노후를 지복으로 만드는 의료비가 빠져있다. 여기에 의료비 1억 6천만원을 더해보자. 그럼 약 13억원이 나온다. 그런데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필요 자금은 20억에 육박할 수 있다. 나는 미국 우량주식 투자를 30년 하면 30년 후에 누구나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30년 뒤에 돈 생기면 뭐하냐? 30년 지나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냐며 먼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가 우리에게 던져준 미래보고서를 놓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앞으로 30년 뒤에 20에서 30억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에게 정말 돈이 필요한 시기는 젊을 때가 아니라 노년일 때이다. 지금은 그나마 젊음을 미천삼아 버틸 수 있지만 늙어서 서약해지면 돈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노후의 돈은 가난하고 부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 수 있고 없고의 문제다. 즉 생존의 문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 은퇴 전문가들이 조언을 귀담아 들어보자. 첫째 빚을 청산해야 한다. 물론 좋은 빚은 청산할 이유가 없다. 집을 사기 위해 거치식으로 대출받아 30년 뒤에 갚아야 하는 빚이라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당장 갚을 필요가 없다. 현재 소득이 있어 얼마든지 이자를 낼 수 있다면 계속 빚을 지고 있어도 상관없다. 만약 1억을 대출받았다면 10년 뒤 30년 뒤 인플레이션 효과로 1억의 대출금이 지금의 1천만원 5천만원 정도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없애야 하는 빚이란 65세가 됐을 때 더는 소득이 없을 때도 가지고 있는 빚이다. 둘째 수입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자기개발이든 능력 발굴이든 뭐든 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해 연봉을 올려야 하고 아직 취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 한다. 만일 정규직 취업이 어렵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현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43세의 소득 흑자가 정점을 찍는다. 즉 43세의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다. 그리고 58세 이후 적자가 된다. 사전에 빚을 정리하지 않고 58세 이후의 소득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파산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100%다. 셋째 저축을 해야 한다. 넷째 투자를 하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 이런 습관과 원칙은 40대나 50대에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즉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속적인 수입원을 구축하고 저축과 절세의 구조를 만들고 이어서 투자해야 한다. 이 패턴은 20대의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평생 이어져야 한다. 무작정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리한 투자로 추가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필요는 없다. 은퇴 후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이 어느정도 필요할지 정확히 정하다. 현재 연소득이 8천만원이고 은퇴 후 희망소득이 현재의 70%라고 하면 퇴직 후 필요한 연소득은 5600만원이다. 이것을 연금으로 일정 부분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축과 주식투자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주식투자는 바로 미국 우량주식 장기투자다. 국가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고 기업도 주변 사람도 심지어는 가족도 나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 내 미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부의 지식을 쌓고 부의 흐름을 타는 능력을 극대화해 바람직한 투자철학을 가진 현명한 투자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책을 읽는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래의 부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임을 잊지 마라. 자 그럼 이제 파트 2. 30년을 버틸 각오가 돼 있는가. 법비 세계 배우는 우량주식 장기투자법. 장기와 복리가 만날 때 벌어지는 일. 지금껏 살펴봤듯이 기존 부의 공식은 모두 깨졌다. 월급을 착실히 저축해도 이자는 거의 붙지 않으며 믿었던 부동산 투자 역시 더는 정답이 아니다. 그래도 연금만큼은 나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 역시 헛대다. 이제 지금껏 부에 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고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새로운 부의 흐름. 그것은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미국 우량주식 장기투자다. 그런데 내가 미국 우량주식 장기투자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빠져 한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우량주식 장기투자는 결코 쉬운 투자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량주식 장기복리투자의 기적. 미국은 우량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철학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우량주식 장기 복리투자를 이길 수 있는 투자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우량주식 장기투자의 핵심 원칙은 받은 배당금을 다시 집어넣어 복리투자를 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최대의 주식시장인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지난 100년 동안 미국 대중에게 해온 이야기는 한결같다. 우량주식 장기 복리투자를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주식 차트를 보려고 하지 마라. 돈을 넣고 잊어버린 뒤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집어넣어라. 이것을 서른부터 은퇴할 때까지 하면 당신은 저절로 큰 부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의 시장은 어떤가. 그저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나열하기 바쁘다. 얼마가는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량주식 장기 복리투자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에 비하면 세발의 피 수준일 뿐이다. 이것이 내가 우량주식 장기 복리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다. 나는 당신이 그냥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엄청난 부자가 되길 바란다. 30년 후에는 누구도 가난의 닙에서 허덕이지 않는 세상. 모두가 부를 누리고 또 나누는 세상. 그리하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폭락을 견뎌낼 믿음 혹은 용기. 우량주식 장기투자를 실천하려면 적어도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깊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갈 수 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그 어떤 농부도 다음의 날씨를 생각하며 농장을 사지 않는다. 그들은 농장을 살 때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평생 이 농장을 잘 갖고 많은 소득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농부의 마음으로 애플 주식을 사고 있다. 애플은 후발 주자들과 매우 큰 격차를 내고 있다. 애플은 환상적인 기업이다. 나는 앞으로도 애플과 쭉 같이 갈 것이다. 나는 애플을 사랑한다. 주식은 항상 출렁거린다. 버핏이 선택한 애플조차 주식이 하루아침에 1조원이 없어졌다가 5조원을 벌었다가 다시 4조원이 빠지는 일이 반복된다. 하지만 결론은 우상향이다. 한 달, 분기, 1년 단위로 보면 30% 폭락했다가 40% 오르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을 놓고 보면 미국 우량 주식은 끝없이 우상향한다. 철학을 가져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주식이 폭락할 때 팔지 않는다. 워렌 버핏은 우량 주식이 폭락할 때 오히려 많이 산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디즈니도, 나이키도, 코카콜라도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팔면 안 된다. 폭락할 때 오히려 더 사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의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작이다. 지난 30년간 미국 1등 주식들이 그래프가 장기 우상향한 모습을 보면 참 부럽다.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대 초반의 주가를 보면 정말이지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참고로 애플 주식은 초창기 주당 50센트였다. 지금 우리는 그때 주식을 샀다면 내가 부자가 됐겠구나. 30년 전에 코카콜라 안 마시고 코카콜라 주식 한 주를 샀더라면 나이키 신발을 안 사고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시고 그 돈을 주식에 묻어뒀더라면 그걸 복리 투자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그 주식들이 지금 억대가 되었겠구나 라며 안타까워한다. 그럼 2050년에는 어떨까? 아마도 30년 전 오늘을 되돌아보며 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 구글을, 아마존을,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안 샀을까 하고 말이다. 지금은 늦지 않았다. 부자는 느긋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라. 미국 우량 주식은 결국 끝없이 우상향한다. 이 사실만 믿으면 누구나 미래의 부를 소유할 수 있다. 파트 3.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10가지 방법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동안 갖고 있다가 차익실현 후 매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다.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 없다. 또 이런 마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설령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진짜 부자라고 보긴 힘들 것이다. 물질의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의 부자,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이 지닌 물질적 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결국 빈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란 무엇인가?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고 주식을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업이 걸어온 길을 보니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나름의 평가를 내린 후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로 돈 번 사람이 많으니까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에 가깝다. 구글도 마찬가지다. 구글이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0%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진다고 한다. 아니 미래로 갈 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구글 검색창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자료를 찾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구글은 인류의 미래에 정말 필요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주식을 사는 것으로 응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애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이폰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고 그것이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가. 그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주주가 되는 것. 나는 그것을 투자라고 말한다. 투자하려는 기업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장기 투자가 될 수 없다. 10년 이상 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기업을 진짜로 좋아해야 한다. 아니 사랑해야 오랜 기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장기로 주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주식에 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99%의 사람이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돈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삼성을, 구글을, 애플을 오직 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매도를 고민하게 된다. 혹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가차없이 팔고 뒤돌아선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고 당연히 큰 돈을 벌기도 어렵다. 1등 주식은 늘 비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10년 뒤에 또 후회할 것이 분명하다. 구글 검색창에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라고 쳐보자. 그럼 지난 20에서 30년의 주가 그래프가 나온다. 그런데 이 네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상향이다. 그래프가 정말 이쁘다. 나이키, 코카콜라, 스타벅스, 디즈니, LVMH 등의 기업 역시 20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오른 아름다운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에서 30년간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온 기업들은 앞으로도 30년간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 것이다. 미국 전체 주식시장 역시 30년 동안 우상향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그래프는 그렇지 않다.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의 주식시장 그래프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지금이 가장 쌀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런 주식들은 그냥 오늘부터 사면 된다. 1등 주식은 어차피 평생 사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을,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마존을. 그러니까 미국 IT 우량 기업의 주식을 오늘 당장 사라. 물론 이들 기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이렇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면 30년 후 당신은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부자들이 통장 잔고에나 찍힐 것이라 여겼던 그 숫자가 당신의 통장에 찍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가 잠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 다음부터 추천하는 주식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 투자의 이익과 손실은 다 자신이 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책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량 종목이라고 해도 분기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분기별로 수익은 잘 내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지성 작가님이 쓰시는 것은 좀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아주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책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두뇌,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목하라. 이제부터는 세계 1등 주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살펴볼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를 주목하고 그 분야의 1등 기업을 알아보자. 먼저 반도체다. 반도체 설계 넘버원은 미국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 자동차 칩 설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미국을 결코 따라가지 못할 만큼 격차가 크다.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완벽한 격차를 만들어 놓았기에 앞으로 100년 동안 1등이다. 인공지능 문명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국가, 최고의 불을 쌓는 국가는 분명 미국이 될 것이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흐름을 알아야 한다. 반도체같이 기술주는 그 해당 기술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제품이다. 두 반도체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노동자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천재반도체라고 할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논리와 논리적 연산을 담당하는 칩으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이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비교적 진입하기가 쉬워 경쟁이 치열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기술 장벽이 매우 높다. 더욱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다.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인 파운드리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 판매가 모두 가능한 종합 반도체 업체인 IDM 기업과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팸리스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대표적인 IDM 기업이며 AMD, 엔비디아, 퀄컴, 애플 등은 팸리스 기업이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팸리스 분야는 사실상 천재의 영역으로 불린다. 그리고 이런 팸리스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파운드리 기업은 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팸리스 기업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이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만들어준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파운드리 분야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삼성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강자가 바로 TSMC다. 종합하면 TSMC는 대만은 물론 세계를 대표하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핵심으로 인공지능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반도체를 생산한다. 파운드리 분야만 놓고 보면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TSMC의 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2인자의 자리에서 추격해야 하는 처지다. 즉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 반도체의 넘버원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넘버원이다. 그런데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100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의 26.7%밖에 되지 않는다. 30%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한국은 나머지 73.3%에 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 2020년 기준 고작 4%에 불과하다. 앞으로 열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 즉 앞으로 부자가 될 기업이나 국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곳이 아니다. 만약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지 못하면 삼성전자도 끝날 수 있다. 물론 나는 믿는다. 비록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냉정히 현실을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에 10점도 채 되지 않는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는 인텔이다. 전체 시장의 22%를 차지한다. 2위는 TSMC로 11%를 차지한다. 3위는 컬컴, 4위는 브로드컴, 5위가 삼성전자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강자는 미국 기업이다. 즉, 반도체 시장 넘버원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각각의 영역이 있다. 컴퓨터의 두뇌로 불리는 CPU 분야의 1위는 인텔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1위는 컬컴이다. 이어서 살펴보면 네트워크 칩 1위 기업 역시 브로드컴이라는 미국 기업이다. 이미지 센서 1위는 일본의 소니이고, 파운드리 분야 1위는 대만의 TSMC이다.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문제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 대부분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소장농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끊어버린다면 삼성전자는 그날로 폐업이다. 만약 당신이 애국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냉정하게 나만 생각해야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다. 미국 1등 주식으로 가야 한다. 아마존, 애플, 퀄컴 등이 지주라면 삼성전자는 소장농이기 때문이다. ASM이라는 외계기업. 지금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속속히 들여봤다. 결론은 4차 산업혁명 절대강자는 미국이고, 인공지능 두뇌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역시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미국 1등 주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함께 살펴볼 기업이 있다. 반도체 시장에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 있는데, 넘버원인 ASML이다. 왜 이 회사를 강력 추천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기든, TSMC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기업이 ASML이다. 대체 비결이 뭘까? 삼성전자든 TSMC든 ASML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ASML은 극자외선 노강기 EUV 제조업체로 세계 유일의 독점 기업이다. 전 세계 어떤 기업에서도 이들이 제조하는 기계를 만들지 못해 일명 외계 기술로 불린다. 반도체 시장은 경기에 매우 민감한데, 2019년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은 대체로 부진했다. 삼성전자 역시 성적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ASML은 오히려 매출이 8% 상승했다. ASML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62%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ASML의 EUV는 더 많이 팔릴 것이다. 2023년에는 차세대 EUV가 출시된다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인텔, TSMC 같은 기업들은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 ASML은 앞으로도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마다 주식이 치솟게 된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ASML을 사야 하는 이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 선택은 본인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TSMC나 ASML은 저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위보 3부에서는 애플이 엄청 좋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애플이 좋은 주식인 것은 누구나 다 아니까 여긴 넘어가고요. 이제 세상 모든 정보와 도는 크라우드로 모인다. 앞으로 모든 먹거리는 인공지능, 크라우드, 양자 컴퓨팅에서 나온다. 일반인이 그런 미래산업의 전문분야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그런 사업을 하는 세계 최고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된다. 그 사업을 직접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세계 최고 인공지능 기업, 클라우드 기업, 양자 컴퓨터 기업의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이 투자법을 가르쳐 주면 된다. 이게 주식하는 가장 큰 장점이죠. 기업과 동업을 하는 겁니다. 초능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세 분야가 연결되는 이 시장이야말로 이제 막 문이 열린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기업과 좋은 투자를 시작하면 이 갓난아이가 성인이 될 미래에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다. 양자 컴퓨터 개별로 유명한 기업 중 하나는 IBM이다. 나는 IBM 주식을 추천하지 않지만 만만치 않은 기업인 것만은 확실하다. 2019년에 구글은 시카모어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했다. 여기에 대해 구글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연구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미국 IT 기업의 독보적 1위는 구글이라고 생각한다. 구글은 인공지능에 관한 외계인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의 IT 기술주 넘버원을 선택하겠다면, 30년 뒤는 물론 100년 후까지 생각한다면 구글을 사라고 권하고 싶다. 현재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보다 나아 보이지만 100년 후까지 생각한다면 답은 구글이다. 구글과 IBM은 회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문명은 너희가 만들어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 돈을 벌게 하는 시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인 애저를 통해 허니웰과 아이온큐에서 만든 양자 컴퓨팅 서비스 애저 퀀텀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브래킷이라는 양자 컴퓨팅 크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IBM과 구글도 양자 컴퓨터 크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껏 살펴봤듯 양자 컴퓨터 분야도 절대강자는 미국이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크라우드다.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아마 알파고일 것이다. 그렇다면 알파고는 어디에 있을까? 구글 크라우드에 있다.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 왁스는 역시 IBM 크라우드에서 살고 있다. 현재 정부기관, 대기업 등 모든 인간과 인간이 만든 조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크라우드로 들어간다. 모든 데이터가 이곳에 축적되고 인공지능은 이 크라우드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학습한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기르는 곳이 바로 크라우드다. 사스의 절대강자 세이지포스, 크라우드 서비스에도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아스다. 이아스는 한마디로 인프라를 빌려주는 크라우드 서비스다. 땅을 빌려주고 이 사이버 세계에서 집을 짓든 건물을 세우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아스의 절대강자는 아마존 웹서비스다.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3위는 구글이다. 두 번째는 파스다. 파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빌려주는 크라우드 서비스다. 이아스의 경우 땅만 빌려줬는데 여기는 땅뿐만이 아니라 건축 자재와 설계도까지 빌려준다. 우리가 다 준비해줄게. 우리 설계도대로 지어라고 하는 것이다. 파스에서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쥐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스다. 서비스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크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말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쓸 수 있다. 건물까지 내가 다 지어줄게. 들어와서 사라라는 개념이다. 사스의 넘버원 기업은 세일즈포스다. 그 뒤를 구글이 쫓고 있다.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하는 것처럼 쉬워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년 전인 1999년에 CRM이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관리관리라고 불리는 CRM은 기업 내 부서마다 사용했던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고객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는 소프트웨어다. 현재 전세계 15만개 이상의 기업이 세일즈포스의 고객이다. 2019년 기준 세일즈포스의 CRM 시장 점유율은 18.4%로 압도적으로 1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의 강력한 경쟁자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과 전체적인 파일을 그려보면 이후에도 더 많이 성장할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일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미래 성장에 관한 판단은 많은 공부를 통해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이다. 크라우드 주식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60에서 80%로 가져가고 세일즈포스를 20에서 40% 정도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친절하게 비율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어떻게 클라우드 기업이 되었나를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존 매출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훨씬 유명하고 전체 수익의 70%가 클라우드 서비스 자회사인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나온다. 아마존은 어떻게 클라우드 회사가 되었을까? 미국인이 쇼핑 수요가 수십배 이상 늘어난 시즌에 기존 서버는 운영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폭발적인 쇼핑 시즌에 대비해 서버를 확충했는데 시즌이 지나고 나면 서버의 90% 이상을 놀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비시즌 기간에 사용하지 않는 서버를 빌려주자는 아이디어에서 클라우드 사업이 시작되었다. 아마존은 2006년 기업 대상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넥슨 등의 대기업들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아마존의 성장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더 높이 오를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유하고 있고 우주항공 관련 사업인 블루오리진도 진행 중이고요. 4차 산업혁명의 끝판왕이 바로 우주여행인데 아마존은 이미 거기까지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 인공위선 3236개를 쏘아올려 전세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것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의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점점 쇠락하다가 2014년도에 인도 출신의 사티나 나달레라는 인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CEO로 취임한 이후에 다시 부응을 되찾게 되었거든요. 그는 시장이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기업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클라우드에 쏟아부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틈새시장을 곤략하는 동시에 사업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스마트폰 사업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확실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최고의 기업으로 되살아났다. 2019년 기준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 33%, 마이크로소프트 17%, 구글은 6%다. 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마존 35%, 마이크로소프트 59%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서운 속도로 아마존을 맹추격하고 있다. 단기폭락과 대폭락의 반복을 이겨내는 힘,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지키는 일이다. 아마존 주가의 역사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아마존 주가의 변천사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1995년 7월 집 창고에서 창업한 아마존은 1997년 5월 16일 나스닥에 상장된다. 주가는 한 주에 1.73달러였다. 1년 뒤인 1998년 5월 1일 아마존 주가는 약 7배 올라 7.87달러가 된다. 그리고 1997년 12월 10일 107.13달러를 기록한다. 2년 5개월 만에 50배 이상 오른 것이다. 하지만 2001년 9월 28일 아마존 주가는 5.97달러로 80% 대폭락한다. 이후 아마존 주식은 98% 가까이 폭락하고 원상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마존 주가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하루 6% 폭락한 게 199번, 3일 연속 25% 폭락한 게 107번, 20% 폭락한 게 16번이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64%,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는 98% 가까이 폭락했다. 아마존 주가의 역사는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의 역사다. 결국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의 역사란 단기 폭락과 대폭락이 반복되는 역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주가가 조정을 받아 6%, 15%씩 떨어지는 걸 앞으로 최소 300회 이상 경험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보는 순간 손이 후두르들 떨리는 고통을 300번 이상 감당하겠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켜고 내 주식을 확인했는데 98% 이상 폭락해 있는 것 역시 한 번은 경험하겠다. 그리고 98% 폭락한 그 가격이 10년 이상 가는 것도 감당하겠다.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주가가 원상화 회복되고 드디어 우상향을 하던 중에 또다시 세계금융위기가 터져서 하루 아침에 64% 대폭락하는 것 역시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건 이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철학과 원칙을 탄탄하게 갖춘 사람만이 단기 폭락과 대폭락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업 본연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중흥을 이은 CEO 사티나 나델라는 최근 클라우드는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판단이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인터넷 초기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으로 이들의 시대는 진정한 클라우드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클라우드 기업을 공부하고 클라우드 관련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성장한 기업의 결과를 보고 과거의 데이터를 본 다음에 아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공한 기업들만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실패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재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논리적인 오류가 있지만 자신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분야를 선정했다면 선정한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성공할 기업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 기업의 실적을 계속 추적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점적으로 볼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 뒤에도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이 온다. 데이터 센터.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많은 서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가 운영되는데 그 서버에 예전에는 인텔의 CPU가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데이터 처리 속도 때문에 GPU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 GPU를 만드는 1등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데 미국에는 리치 시장이 되게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리치 시장의 1위 아메리칸 타와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위부 7에선 5G를 넘어 6G로 세계 패권 전쟁 여기서는 미국 대표적인 통신사 버라이즌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미래위부 8에서는 핵심은 전기가 아니라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엄청나게 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테슬라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전에 많이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망한 기업을 애플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카가 출시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를 뛰어넘을 기업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모빌아이가 유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배터리에서는 CATL 중국 기업이 유망하다고 하시고 자율주행을 하려면 라이다라는 센서가 필요한데 이 기업으로는 벨로다인, 루미나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미지 센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소니와 삼성전자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구장에서는 OTT, 오버더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구글을 유망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도 역시 구글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부 10에서는 고령화 시대 답은 헬스케어다. 여기서는 근데 존슨앤존스를 유망하다고 보시고요. 이 외에 많은 종목들을 여기서 소개시켜주고 계시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해가지고 여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지성 작가님이 쓰신 미래의부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미래의부가 베스트셀러 1위에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역시 이지성 작가님이 인기가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이 책은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초보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관심 있고 앞으로의 4차 산업,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